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9강인데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은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에 보시면 이제 항등식이라는 말인데 처음으로 이제 식이라는 말을 배웠죠. 뭐냐면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들이 모여있는 식을 다항식이 있는데 항등식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접해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식은요. 크게 두 가지 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그 두 가지 식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처럼 항등식이 있고요. 항등식. 두 번째 뭐 있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 이게 두 가지 식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식의 종류가 될 것인데 이 항등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떠한 x값에 다 집어넣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x에만 성립합니다. 특정한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예를 갖고 있겠죠. 어떤 거냐면 우리 2x 플러스 1의 값이 2x에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저기다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00을 집어넣어 항상 똑같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냥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 항등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3x 플러스 2의 값이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얘는 3x 값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x로 3으로 나누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처럼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 딱 거기 빼고 나만 성립을 안 하기를 줘.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있는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다다음 시간이겠죠. 그 시간부터는 이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울 그 항등식의 뜻을 보시면요.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기가 중요하겠네요.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첫 번째 있는 항등식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항등식의 성질을 봐볼 건데 이렇게 볼게요. 얘네들은 당연히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의 모든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것인데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게 된다면요. 첫 번째 보시면 ax 플러스 b의 값이 0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요. 여기 있는 값은 무수히 바뀌거든요. 여기 있는 값은 무수히 바뀌는데 얘네 값이 무수히 바뀌어도 얘를 0만 되기 위해서는 개수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0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도 0되고 b 값도 0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x 플러스 b하고 그다음에 ax 다시, 아니,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인데 얘네들의 값도 값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고 뒤에는 상수항끼리 같아가지고 얘처럼 a하고 a 다시하고 b하고 b 다시가 값게 되면 바로 항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원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2000식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x하고 x 제곱값이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요. 얘가 3이 들어가면 얘는 9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요. x 제곱하고 x를 놔둬주고 나머지 값이 0, 0, 0을 붙여서 a도 0, b도 0, c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네들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하고 a 다시 x 제곱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x 제곱, 여기 x 제곱, x, x가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a하고 a 다시가 같을 거고 여기는 b하고 b 다시가 같을 거고 c하고 c 다시가 같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a하고 a 다시가 같을 거고 b하고 b 다시가 같을 거고 c하고 c 다시가 같다고 하는 항등식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만 한번 봐볼까요, 예제? 이런 예제가 있어요. 우리가 2의 a의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7이 있고 그 값이 3x의 플러스 2b 플러스 1이 있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x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2a의 마이너스 1의 값이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가 같아 있냐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 7하고 뒤에는 2b 플러스 1의 값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7의 값이 뭐가 되냐면 2b의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2a 값이 4이기 때문에 a 값은 뭐라는 거 알고 있냐면 2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얘는 넘겨주면 6이죠. 6의 값이 2b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뭐가 되죠? 3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바로 항등식의 원리가 될 겁니다.